챔스 얘기 좀 할까요? 하세요? 얘기할 생각은 없나? 그렇습니다. 칠밀에 줄여야겠습니다. 맛이 달라요? 좀 깊은 맛. 훌륭합니다. 동네 남봉꾼이구만 이거 완전히 인천집이 무슨 소리야? 인천공이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구만! 건드려본 여자를 몇 명! 원나잇, 원나잇 세트 남은가? 그럼 되게 안좋은! 여기서 빠야겠다! 잠깐만 순서가 영화보고 저녁을 먹었는데 산책을 해요?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한다.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? 극진이 보살피겠어. 나이스게임TV